집에서 골라야겠어요. 아니요. 뭐든 좋은데. 어, 네. 여기 막 불을 지른 것 같은데요? 맞아, 순두면은. 아, 위에. 성형, 엠빌려. 아, 야야야야. 범계여. 와아. 엠빌려. 졸업자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야, 금방 커피 한잔하고 그냥 가자. 연애와 친구랑은 좀 잘 지내? 어? 몰라. 애가 잘 지내. 이거 트러블 같은 거 없나? 얘? 필요 없어. 그래? 약간 싸우긴 하는데. 어. 하루만 화해한다고? 그 정도면은 싸운 거 아닌데? 그 정도면은? 잠깐 그냥. 잠깐 연락을 몇 시간 단절했다가. 그냥 서로 그냥 연락 잠깐 하기 싫어가지고. 사이가 너무 좋다. 여기 무게 하나도 안 치셨는데. 엠빌려 등장. 와, 확 튀는구나 진짜. 화사시다. 안 본다고? 바로 시선 갈 텐데. 저기 앉았었는데 갈색 카드 지갑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꿈도 꾸지 마. 무슨 되게 예쁜. 여기 앉아. 귀여우시다. 여기 앉아. 아, 뭐지? 네, 감사합니다. 시선 안 줘. 주인공을 안 쳐다보네. 시선 안 줘, 시선 안 줘. 없어? 혹시 직업 보신 거 없으셨어요? 자, 대화. 직업 보신 거 없으셨어요? 갈색깔 카드 지갑 없으셨어요? 야, 아예 쳐다단다. 그러니까요. 쉽지 않다. 뭘 봐야 예쁜 짓을 할 거 아니야.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보지는 않는데. 우리 애플리오 또 현타 온다. 제가 봤을 때 다섯 번째 애플리오 나와야 될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봤죠? 죄송합니다. 안 봤어, 안 봤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예 주인공은 아예 안 보네. 걸그룹이어도 안 보겠어. 그쪽에 한 번 찾아봅시다. 이건가 본래? 조륵자, 역시 조륵자 좋았어. 이거 아니야? 아, 지금을 발견한 척 자기 손에서 마술까지 한 거야, 조륵자가? 아이고, 이거 진짜 마술까지 해. 여기서 오는 게 지갑? 아니,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또 저쪽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분실물이요? 네네. 아까 분실물 찾으면 연락 달라고 하셔서. 아, 그래요? 네. 네, 여보세요? 어, 방금 전에 카페에 앉아있던 남자들인데요. 아, 네. 그 지갑이 이쪽 사이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 왜 약간 흥미로워하지?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집중하자. 서른 셋. 등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왔다. 이거. 어디서... 아, 이 쪽에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온천요. 저 너무 감사해요. 아, 근데 이게... 그래도 찾아주셨는데 제가 좀 사례라고... 그렇지. 아... 사례? 아, 됐어. 괜찮아요, 네. 아, 그 밥이라도... 네, 괜찮아요. 밥이라도... 네, 괜찮아요. 아예 관심이... 됐어, 됐어. 이거 진짜... 아예 됐어요, 우리? 지금 됐어요, 우리? 관심이 없어. 저기... 남성 호르몬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온통 그냥... 쇠칭만 줘가시는 분이야. 남성 호르몬이 없어. 제가 또 꼭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복 받으실 거애로 끝났어.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피티쌤 얘기했다니까. 뭐라고요? 가장 큰 단점은 정말 너를 봐도 관심이 없을 수 있어라고 했어요. 실제 남성 호르몬이 다 떨어진대요. 몸이 안 좋은 애들 오히려 성에너지가 더... 그렇대요. 이 에너지가 다 이제 운동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 이제 운동 안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아요. 지방이야. 아, 지갑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사내요? 사내는 무슨 제가 불만을 소개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리허설하러? 야, 리허설까지. 이러다가 나중에 공연 올리겠다. 네. 지갑 잃어버렸던 사람이든... 재생은 긴급 회의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도 사실... 아, 가나? 어... 코너. 어... 코인 노래방에서 보는 거야? 남자들끼리 코인 노래방도 가는구나. 가지. 야, 카메라 앵글 기가 막히다. 애창곡이 뭘까? 어, 야. 이건 나도 어릴 때 노래야. 어? 진짜 주인공 대단하다. 나이가 80이야? 아, 이거 말래요. 아, 이거 말래요. 도색하기 싫어하는 그말이. 아니. 술 산다는데? 네? 가서. 아이. 재미없어. 아이, 내, 아니. 번개 하나 좀 봐요. 안 돼요. 아, 왜? 아, 놀자니까? 아, 술을 산다는데 뭘. 아, 저 신경을 쓰네. 신경을 산다니까. 되게 놀고 싶은데 참는 느낌 살짝. 참네, 참네. 내 좌우명 중에 게 있어. 뭐? 사주는 건 소위까지라고. 아이, 아니. 와, 장난 아니다. 우와. 활동 못 했어, 졸업자가. 아니, 그냥 얻어먹자. 졸업자도 진짜 힘들어. 졸업자도 진짜 힘들어. 아, 진짜. 야, 의도 먹자는 뭐냐. 투잡하다, 투잡해. 의도 먹어라, 그냥. 아니, 그냥 얻어먹자. 가 봐. 아, 가 봐. 아, 그냥 얻어먹자. 가 봐. 아, 가 봐. 아, 가 봐. 왜? 니가 근데 웬일이냐? 어? 뭐와? 어? 노는 자리를 마다하고, 엄마. 내가 하지 않아. 힘들어. 힘들어서 그런 거지? 어? 야, 전화. 네네, 여덟시 반 가능해요. 네네네. 네네네. 워이케. 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승나게 했네요. 조력자 때문에 하나도 가는 거야, 지금. 어, 분위기 좋은 데다, 여기. 와인바 느낌. 진짜 이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쉽지 않구나. 어? 상황실이 붙어있네. 바로 옆에서 의뢰인이 지켜보는 거죠? 네, 조심해 봅니다. 아이고, 파티 예비생전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 예비생전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이랑 헤어스타일이 저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 내가 아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진짜 비슷하시다. 파티 예비생전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네. 어디서? 솔직하게 아무 관심 없어. 우리의 인분은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수빈 씨. 저 오늘 열심히 할 거니까요. 네, 기대해 주세요. 스킨십을 좀 스치는 것조차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떡하죠? 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열받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우시네. 근데 사랑스러우시는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 스킨십. 알겠습니다. 뭐야? 어? 아무도 없는데? 어? 네. 근데 진짜 철벽은 안에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가 저 정도로 부탁하면 뭐. 친구를 위해서는 나가준 걸 수도 있어. 왔어. 땡큐 땡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심장 떨려. 저 때가 제일 떨릴 것 같아.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오렌지도 알면서 초등학교. 관심이 없어, 진짜. 뭐야, 진짜. 다행히 와 계셨네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조금. 근데 자연스럽게 저렇게 앉았네요, 지금. 어? 옆자리로? 죄송해요, 좀 늦어서. 네. 우와. 그래, 되게 지갑이 순순하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아, 이게 좀 약간 무거운데. 산앤라반 강아지가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강아지 사진이 아니고. 그럴 듯한 상황. 말투가 되게 매력인데요? 강아지다. 저 목걸이도 이거 저희 강아지거든요. 자, 이쪽을 좀 봐주세요. 쳐다간다. 두 분 근데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오늘 아까 지갑만 한 시간 찾았나? 맞아요. 한 시간 찾다가 이제 카페로 마지막으로 오신 거예요, 카드로. 맞아요. 약간 놀라셨지 않나요? 막 일어나라 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일이 거의 흔치 않은 일이라 사실. 아니, 주인공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자세가 이미 약간 관심 없는 자세예요. 왜냐면 여자들한테 이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아, 아. 어디 사시네요, 지금? 다 안양사람들이? 저는 성남, 안양군데. 아, 성남? 근데 제 친구도 서울에서. 아예 성남에서. 저가 안양사람이라. 제가 놀러 온 거거든요, 친구가. 서울 어디 쪽에 있어요? 혹시 성함 한 번 물어봐. 아, 김신이에요. 김신이요? 신기하다. 그, 도깨비. 네. 똑같은가요? 아, 진짜요? 네, 저 돌림 아니죠. 저는 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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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우진이에요. 저는 재하에요. 박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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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하, 서랑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 뭔 소리야. 아, 정말. 아재 개그를 하시네. 아재 개그. 아니, 아재 개그에요. 그냥 아재. 아재 아재. 아 진짜. 유재하, 서랑기 때문에. 어? 그게 뭐예요? 또.. 또.. 그게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유재하 계속 혹시야. 몰라. 유재하? 아 그.. 그게 뭐야? 요즘엔 몰라야겠어. 나이가.. 혼자 개그하고 혼자 웃는.. 아 우리 우린 좋겠다. 유재하 좋죠. 불안이 안 해도 되겠다. 나이가.. 저희.. 부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말씀하신 바로. 부사할 것 같아. 비슷할 것 같다고요? 부사? 아 이게 우리보다 낮아 봐야 두세 살? 아 맞네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부사예요. 부사. 아 진짜하네. 딱 그리 보여요?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팩트 폭격기. 뭐야? 아니 근데 그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알지? 아 네. 친구가 틀어서 그래요. 아.. 팬들을 많이 잘 받으세요. 섭티? 섭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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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좀 대화가 된다 그래도. 유재하 얘기하고 나서 엄청나게 좀.. 나중에 풀리니까 이제.. 달리네요. 저녁을 한번 골라볼까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와인이 좋아요? 위스키가 좋아요? 네. 뭐든 좋은데. 어 네. 눈 안 가고서. 진짜 주인공 대단하다. 뭐든 좋은데. 네. 눈 안 가고서. 제가 사는 거잖아요. 제가 사는 거잖아요. 제가 사는 거잖아요. 제가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왜요? 왜 핵수벨 저렇게 웃고. 와인이나 위스키 골라주세요. 저는.. 저는 위스키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화요. 이 두 분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어머. 얼음 다들 넣으시나요? 아니요. 아.. 저는 막.. 저는 원래 사서. 근데 나는 스님의 술을 좀 애쭤되신 거 같으니까. 어머 어머. 이렇게? 쎄실텐데. 짜네요? 오늘은 미아영. 안녕하세요. 안녕. 부산 학번 아니에요? 물 좀 마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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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마셔도 돼요. 아.. 장난 아니다. 여기 막 불을 지른 거 같은데요? 맞아. 맞아. 흔들면은.. 그때 한번 봐야지. 다 먹고 봐야 돼요. 이 다 먹는 게 적당해요. 여기 킵, 킵, 킵 되겠죠? 아 그럼.. 킵? 이름으로 남겨놓을게요. 맞아 맞아. 쟤 올림 없으니까. 혹시 알아나도 올릴 수 있겠지? 같이 보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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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겠지? 그럼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돼요? 백수. 제일 좋은 직업 아니에요? 백수야. 백수인데 술죠? 친구하고 사준다고 했잖아. 아.. 오늘 개팍네요. 개팍네요. 오랜만에 나와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백수이기는 해요. 왜냐면 대표라서 백수예요. 아 진짜? 대표라서. 대표라서. 어떤 음식을 먹으신데요? 고깃집 하는데 그냥.. 고깃집? 고깃집 하시는구나? 도와줘가지고. 가위바위들이. 아 진짜 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저 진짜 일주일 한 번 쓰고 무섭고 고기라고 하거든요. 서울에서 국년까지는 모를 텐데. 아니 뭐 이번에 술 사드렸으니까. 혹시 계란찜이라고 하던데. 계란찜? 계란찜 얻고 껍데기 두겠는데. 오 좋아요. 껍데기가 좋은 거 아니야? 어? 다음 만남 약속을 이리. 아이고. 아이고가 장난 아니다. 오 애플주시야. 제일 좋아하는 게 그냥 이렇게 스트릿으로 마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써요. 리스킷만 마시진 않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소주만 마시지. 소주만 마시지. 소주도 어떻게 먹어요? 그냥 다 풀어야 돼. 어머 어머. 춤 많이 편해지도록 풀어. 잔히 망가지 마세요.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풀렸다. 근데 이게 확실히 도수가 있으니까 먹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에어폰이 켜져 있나? 천식 연기 좋고요. 아 위에 편면 애플이야. 아 야야야! 이 은빈입니까? 겨를 노출합니다. 플러팅이라니까, 겨 애플 짓이야. 겨 애플 짓이야. 이은지가 얘기했어, 겨 애플 짓이라고. 애플 짓이야. 좋은데? 소인과 소인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약간 약간 너무 부드럽고, 약간 좀 부드럽고. 자리도 자린데, 약간 이제 좀 말 놓는 거 어때요? 야, 어대의 시. 조선시대의 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야 됐나? 17년생이 어대의 시. 17년생? 근데 저런 말에 애플이가 빵빵 웃어주니까 지금 자신감 좀 없지 않았어요? 근데 저 계두에 터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야재 개그에 웃어주면 너무 좋죠. 약간 자신감 올랐어요. 계속 할걸요, 저런. 야재 개그는 약으로도 못 고쳐요. 그 DNA는 없어지잖아. 끝까지 쳐. 진짜. 아, 진짜. 여기는 승혀봐 하고. 여기는 오빠 할게요. 여기는 오빠 할게요. 약간 내가 싫어하진 않아. 괜찮죠? 승혀봐. 성혀봐. 이건 제가 반응이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